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일부 부담은 야당에 떠넘기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본질에 있습니다. 정치적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9월 철이 역시 큰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 부담 역시 적지 않게 됐습니다. 먼저 조정림 기자가 여야가 어떻게 합의했는지부터 전하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부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협의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2명과 양당이 추천한 언론계 관계 전문가 2명씩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됩니다. 여야는 추석 직후인 다음 달 26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 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보도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의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개정안의 큰 틀은 훼손할 수 없다는 데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야당 몫으로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